월드컵 개막 후 24일 우루과이와 우리 대한민국의 H조 첫 경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 선수들에 대한 외신의 관심도 뜨거운데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스포츠 전문 매체 레퀴프는 방송을 통해 우리 선수들에 대해 다루면서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대표팀 4번 선수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랬는데요. 그들을 놀라게 한 4번의 정체는 과연 누구인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레퀴프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주요 출전 선수들에 대한 분석을 하는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참가국 중 하나인 대한민국 선수들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우리 대표팀 4번 선수를 소개하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이그앙에렌으로 거의 이적할 뻔했음에도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불과 두 시즌 전만 해도 중국 리그에 있었는데도 작년에 티르키에의 페네르바체 올여름 이탈리아의 나폴리로 이적해 몸값이 3,500만 유로 폭등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쯤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 주인공은 바로 김민재. 보기에 따라서는 이런 거물을 이그앙이 놓쳐서 아쉽다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는데요. 김민재가 렌으로 오는 게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세리에아의 나폴리를 선택한 것이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냐는 mc의 질문에 기자는 아주 잘해주고 있고 그에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기자는 김민재가 이번 시즌 스페치아와의 경기를 뺀 대부분의 경기에 출전했고 그동안 나폴리는 챔피언스리그에서 리버풀과의 6차전에서만 패했고 그 경기도 그리 중요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그가 출전한 첫 20경기 중 무려 17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했습니다. 요약하면 김민재는 나폴리의 승리 보증수표 같은 존재고 그런 그를 영입한 건 나폴리로서는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김민재가 세리에아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이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기자는 이미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근거로 역습시 공격으로 전환하는 패스가 현재까지 16개로 리그 전체 3위고 리커버 횟수도 리그 탑 10안에 든다고 했는데요. 역습시 공격 전환 패스 1위인 아드리안 이스마일리와 2위인 야쿠프 키비오가 뛰는 엠폴리와 스페치아가 하위권 팀이란 걸 생각하면 상위권 팀 선수 중에서는 사실상 김민재가 2위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해 보통 사람들도 알만한 선수 중에서는 김민재가 관련 스탯에서는 최상위권이란 건데요. 공중볼 경합 횟수도 리그 탑 3안에 들고 키가 190임을 강조하며 그런 피지컬로 경기를 지배하는 걸 볼 수 있을 거라며 경기 영상들을 예시로 보여줬습니다. 피지컬적인 면 외에도 굉장히 지능적인 수비를 한다며 수비 라인을 정돈하고 그 간격을 잘 조절한다고 칭찬했는데요. 동료와 함께 상호 보완에 커버를 하는 능력도 뛰어나 이미 완성된 선수라 볼 수 있고 그렇기에 현대 세리에아에 잘 맞는 선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패스와 관련해서도 꽤 정확한 중장거리 패스를 뿌려주는 최고의 패서라고 묘사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전에 나폴리에서 뛰었던 칼리두 쿨리발리를 잘 대체했고 위치 선정이나 파트너와의 소통도 잘하는 좋은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렛키프가 프랑스의 스포츠 전문 매체 중 가장 이름 있는 곳 중 하나란 걸 생각하면 이러한 평가는 프랑스 축구계에서 김민재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데요. 나폴리에서 함께 뛰는 동료들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국의 HITC는 김민재와 함께 이번 시즌 나폴리에 입단한 크비차 크바라첼리아가 그에 대해 한 발언을 조명했는데요. 기사 제목부터 대문짝만하게 김민재를 세계 최고 수비수 중 한 명으로 본다고 써놨습니다. HITC는 크바라첼리아가 세리에아 공식 유튜브 채널 인터뷰 영상에서 김민재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크바라첼리아는 김민재에 대해 대단한 선수면서 매사에 아주 긍정적이고 농담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평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수 중 한 명이며 그가 뒤에서 버티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했는데요. 그가 상대 선수들을 잘 막아주고 그들이 골을 넣지 못하게 할 것임을 알기에 안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민재와 크바라첼리아의 나폴리 이적에 대해 HITC는 그들이 각각 쿨리발리와 로렌초 인시니에의 공백을 메워 나폴리가 리그 1위를 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했는데요. HITC와의 인터뷰에서도 크바라첼리아는 김민재에 대해 아주 강력한 수비수이며 세계 최고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비에 있어 마치 드럼통을 앞에 세워둔 것처럼 든든해 그가 상대 공격수를 맞고 골을 넣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그가 비범한 수비수인 이유이자 자신이 그를 세계 최고라고 보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런 크바라첼리아의 발언을 소개함과 동시에 HITC는 EPL의 토트넘 호스퍼가 김민재 영입을 노린다는 것 또한 강조했는데요. 칼치오 메르카토의 보도를 인용해 내년 여름 토트넘이 4천만 유로에 달하는 김민재의 이적 조항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김민재에 대해 HITC는 나폴리가 그와의 재계약에 실패할 경우 토트넘에 있어 완벽한 선수가 될 거라고 했는데요. 아직 시즌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적설이 나는 것만 봐도 김민재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인지 느껴집니다. 실제로 김민재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팀은 토트넘 뿐만이 아닌데요. 영국의 더썬에 따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김민재 영입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재의 맨유 이적설 자체는 이전에도 데일리메일 등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도 보도된 바 있지만 이번에는 다른 팀들의 이름도 함께 언급돼 주목받고 있는데요. 더썬은 맨유에도 앞서 언급된 토트넘과 브라이튼 호브 알비온, 풀럼 등도 김민재 영입을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 브라이튼 호브 알비온은 이번 시즌 7위 풀럼은 9위로 현재 기준 김민재가 이적한다고 해도 큰 메리트는 없는 팀들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 팀이 김민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김민재가 상한가를 달리고 있다는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적한지 반년도 안 지났는데 벌써 여기저기서 이적설이 나고 있다 보니 나폴리도 김민재를 지키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축구 전문 기자인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트위터에 김민재는 소문들과 달리 내년 1월 나폴리에서 떠나지 않을 거며 크바라첼리아와 시즌을 마칠 거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나폴리가 김민재와 크바라첼리아를 대상으로 내년에 재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계약에 설정된 김민재의 바이아웃은 내년 여름 이적시장 초기인 2023년 7월 1일에서 15일까지만 발동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거나 바이아웃 금액을 대폭 올리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김민재를 넘길 때 넘기더라도 절대 헐값에는 넘기지 않겠다는 건데요. 나폴리와 대계약해 나폴리의 전설이 되든 아니면 다른 유명 구단으로 가든 선택은 이제 김민재에게 달렸습니다. 만일 김민재가 다른 팀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이번 월드컵은 절호의 기회가 될 건데요. 월드컵에서도 나폴리에서 보여줬던 것과 같은 활약을 한다면 유명 구단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리 생제르만 같은 팀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요. 랜이 이번 여름 김민재의 이적을 시도했을 정도로 리그항 팀들도 김민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PSG도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클 겁니다. 실제로 PSG는 김민재 영입을 진지하게 고려할 만한 상황인데요. 이번 시즌 현재까지 리그에서 무패지만 전문 센터백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현재 PSG의 1군 스쿼드의 센터백으로 분류된 선수는 4명인데요. 이 중에 샤데유 비치아비는 우리 나이로도 18배 불과하고 이번 시즌 1군 경기 출전 횟수도 한 번뿐이라 실질적으로는 3명밖에 없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3명 중 1명이라도 부상을 당하면 수비진 구성에 애로사항이 꼽히기 쉬운 구조인데요. 실제로 PSG는 센터백 중 1명인 프레스넬 킴펜베가 부상을 당했을 때 측면 수비수인 노르디 무키엘레나 수비형 미드필더인 다닐루 페레이어를 센터백으로 써야 했습니다. 부상 문제가 아니라도 세르이오 라모스의 대체자 확보 차원에서도 센터백 영입은 필요한데요. 레알마드리드의 레전드의 PSG에서도 현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느덧 만 36의 노장이기 때문입니다. 계약기간도 이번 시즌이 끝나면 종료되고 재계약한다고 하더라도 나이로 인한 기량 저하 가능성 등을 생각하면 유사시를 대비한 다른 선수가 필요한데요. 그 역할을 김민재가 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팀 적응과 관련해서도 PSG 이적은 김민재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지난 시즌까지 나폴리에서 주전으로 뛰었던 파비안 루이스를 비롯해 마르코 베라티, 지안 루이지 돈나룸마, 아슈라프 하키미 등 이탈리아인이거나 이탈리아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는 선수가 여러 있습니다. 김민재가 이탈리아에서 뛰어본 만큼 이들과 어울리면서 팀의 자리 잡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손흥민의 PSG 이적 가능성 또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사안입니다. 사실상 카타르 왕실이 소유하고 있는 PSG가 이번 월드컵 기간 매시 대체자 영입 차원에서 손흥민에게 접근할 것이란 보도가 여러 곳에서 나왔는데요. 만일 손흥민 이적이 현실화된다면 김민재로서는 국대 주장과 한 팀에서 뛰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될 거고 적응에도 큰 도움이 되겠지요. PSG로서도 전력 보강은 물론 아시아 시장 마케팅 효과도 극대화될 거니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 슈퍼소니와 김민재가 한 팀에서 뛰는 모습도 한번 보고 싶네요.